텍사스주의 90파운드의 살을 뺀 여성, 이웃들은 매일 그녀의 집을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5시 반이면 90파운드의 살을 뺀 헬렌 코스타 자엘스 씨의 집 차고 앞으로 동네 주민들이 운동을 하러 몰려듭니다. 이 모임은 헬렌이 무료 운동 모임을 주최했고 지난 4년 동안 매일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헬렌은 2014년에 OP 득키의 220파운드의 몸무게에 쓸 당시에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고 이와 같은 모임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은 식습관의 변화로 시작됐습니다. 헬렌은 모든 가공식품을 버리고 냉동 채소 대신에 싱싱한 채소를 사용해 식단을 만들었고 6개월 만에 운동 없이 건강식으로 60파운드를 감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살이 빠진 것과 동시에 살이 곰비처럼 살이 처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주민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으며 이 같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온 결과 현재 90파운드가량의 살이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이어트 비법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